뭐 어떤 노래 저 한숨을 준비했는데요 아 진짜? 이하이 한숨 자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아 노래 잘하네 아 노래 잘하네 잘한다 잘했어 당신의 가슴 양쪽이 자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당신의 한숨 그게 필요하시면 남겹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1절 30만원 정립이 됐습니다 아 뭐라 그러나 감동이다 되게 잘하는 노래인데 아무래도 좀 떨려서 그런가요? 네 떨렸고 이제 터지는데 아깝네요 아 아니 진짜 터지기 전까지 저희가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네 근데 너무 잘했고 조금 냉철한 얘기를 해주면 약간 되게 구석구석 너무 매력있는 톤들이 많았는데 음정 같은 게 좀 아무래도 떨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음악 태양이 장렬하는 밑에서 감정 잡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아마 다른 노래를 더 들어보고 싶은 그런 보컬인 것 같아요 되게 노래를 잘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30만원 정립이 됐기 때문에 네 정립이 돼서 잘하신 거예요 좋은 시간 기대하세요 고맙습니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